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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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증식 교육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을 한국전력으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한번 전략들, 점검을 해본다면요? 저는 한국전력은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고.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 요금 인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악재죠. 짜증나거든요. 전기가 올라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있으니까 많으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최근에 현 정부의 화두거든요. 전기값 올라갈 원가보다는 못 미치는 지금 전기형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두 차례, 올해도 한두 차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오래 봐야 하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바구니에 좀 담는 지금 의견이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할 키워드를 한번 제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